자 이제 선생님의 불꽃 커리큘럼 영상을 좀 다시 찍을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 3월 말이에요 3월 말 이제 4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 선생님이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니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공부를 잘 안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야 지금 알았어 딱 이 3월달 이상해 3월 4월 이 시기가 날씨가 춥다가 이제 막 따뜻해지면서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때 그 겨울에 열심히 했던 열정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정말 힘들어해 수업시간에도 보면 꾸벅꾸벅 좋은 학생 꽤 많고 그 다음에 뭐 빠지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고 하여튼 요 때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놀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그러니까 마음 다시 다 잡고 선생님이 요 전에 하나 올린 캐스트 하나가 있을 거야 그때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캐스트를 또 올렸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쳤을 때 슬럼프 없이 수능까지 가는 방법 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되게 힘이 됐다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필요한 학생들 가서 꼭 한번 보시고 그날 하여튼 열심히 한번 달리면 되는 거거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건 지금 요 시점에 이제 3월 중순 말 이 시점에 뭔가 많이 흔들려서 어 이거 어떻게 하신다 지금 뭐가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좀 못 잡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특히 이제 우리 불꽃수학 우리 김성원 선생님으로 이제 소위 뭐 그래 갈아타는 학생들 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 요 학생들 어떻게 요 남은 기간 동안 가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요 불꽃수학 커리큘럼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소개하도록 할게 자 여기 봐봐 자 먼저 여러분 간접 출제 범위는 당연히 꼼꼼하게 잘 다루셔야겠죠 그렇죠 간접 출제 범위를 다루는 강의가 있어요 개발은 뭐야 선생님 수능만을 위한 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 강의 자 요거 문과 학생들은 수학 1 이과 학생들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을 다 총정리해 줄 거야 여러분 이제 어때 지금 요때까지 한번 공부해 보니까 간접 연계 출제 범위 만만치 않죠 요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해야 되겠지 그치 요거 강의 방학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런 학생들 꽤 많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혹시라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과야 미적분 2를 공부하는데 미적분 1이 자꾸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하지마 지금 늦지 않았으니 지금 이래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수능만을 위한 불꽃 총정리 강의 이과 학생들은 수원 수2 미적원 문과 학생들은 수학 1 해가지고 총정리하는 건데 정말로 수능에 꼭 필요한 것들 제가 압축적으로 완벽하게 잘 정리해 드리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학생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요 강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 강의 중에 중학 수학 10강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 중학 수학 10강에 끝내는 강의가 있는데 요 강의는요 어떻게 10강에 중학 수학이 끝나겠니? 그치? 그래서 요 강의는 첨부파일로 제공되는데 첨부파일이 되게 두껍고 아주 자세하고 되게 좋아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강의를 안 봐도 좋으니까 요거는 신청한 다음에 그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꼭 읽어보고 정리해야 할 것 알았어? 강의 보면 좋겠지만 안 봐도 괜찮다 왜냐면 10강으로 내가 뭘 정리하겠니 사실은 압축적으로 딱딱딱 설명해 줄 거야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와도 좋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정리할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놓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정리할 것 알겠죠? 요게 뭐냐면 일단 수능 기초강의였고요 그 다음 선생님의 메인 강의죠 가장 중요한 강의 가장 대박인 강의죠 바로 뭐냐면 2020 2020 무조건 되는 무조건 되는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강의입니다 불꽃 개념 강의 자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확률통계 완강됐고 수학2 완강됐고 미적분원 곧 완강될 거고 미적분2 곧 완강될 거고 기하 벡터 한 중간쯤 나가고 있고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곧 다 완강될 거예요 뭐 선생님 강의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뭐 너무 잘 가르치죠? 완벽합니다 여러분 더 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알았어? 뭐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클릭해서 듣는다는 건 이 강의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소문을 들었겠지 얘들아 사실 추천은 친구한테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알았어? 커뮤니티에 받는 건 부정확해 커뮤니티에 누가 쓴 줄 알고 그걸 그걸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쓴 거야?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 아니 가짜일 관계로 아주 높아 알았어? 어 가짜일 관계로 아주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도는 글들을 가지고선 막 신뢰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어쨌건 알바 안 써 절대 안 써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 별로 없을 거야 어 커뮤니티가 가지고 추천받지 마 반드시 자기가 직접 맛보기 강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정말 듣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대 그러면서 추천해 주는 건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해 그건 진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커뮤니티 상에서 뭐 누가 좋다더라 뭐 들고 올랐어요 어째서 찾았어요? 그게 진짜 제가 한 줄 어떻게 알고 걷다가 인생을 맡길 거야 그치? 어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알겠어?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그래서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을 지금 들을까라고 요 영상을 클릭하고 지금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친구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스스로 지금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맛보기 강의를 클릭해 보다가 아 그래 김성훈 하자 이게 나랑 맞는 것 같다 하고 온 거라고 난 믿어 자 요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메인 강의고 저에게 진짜 자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지금 맛보기 강의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저기 뭐야 한 번 1강 또 그 다음에 OT 들으면 거기서 이게 어떤 강의인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알았어? 뭐 그냥 올 인원 강의예요 올 인원 요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 지금 요 시점이면 쌤! 지금 시점에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게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게 재밌는 게 있다? 아이들이 말이야 겨울방학 때 개념하죠 그 다음 요 시기에 뭐 하려 그래? 막 문제풀이 하려 그래 그리고 막 킬러 하려 그래 막 그런 거 하려 그래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면 뭐 해야 돼? 그래 더욱더 킬러 또는 모의고사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말이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여름방학 때 다시 뭐 하는 줄 알아? 개념해 개념 왜 그럴까? 그래 얘들아 개념은 뭐냐면 기본인 거죠 기본이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야 기본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고 개념이 탄탄히 다져져 있어야 야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야 100점까지 쫙 가는 거야 어설프게 개념 딱 끝내고 문제풀이 열나게 하고 문제풀이 계속 필기해봐 성적 오르나 안 올라 다 새로워 보이거든 근데 개념을 정말 꼼꼼하게 탄탄하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 이 문제가 이 개념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 문제가 이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보이면서 막 점수가 막 올라가고 그걸 알거든 그럼 여름쯤 돼 보니까 야 이게 아닌 거 같거든 내가 완전히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한 거 같거든 그래서 그런지 여름쯤 돼서 다시 개념으로 가 너무 많아 그때 가서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선생님이 1강 옆에다가 스케줄표까지 다 올려줬어 그 스케줄표 다운받으셔서 그거대로 맞게 따라오면 금방 완강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강의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면 좋겠다 알겠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면 된다 됐죠? 자 요거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자 뭐 명불허전의 강의입니다 자 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사실 오늘 이걸 찍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 뭐냐면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그래 여러분 뭐 대단하죠? 잘 따라오고 있어 자 이제 이번에 개강하게 되는 강의에서 확률통계를 지금 개강을 했고요 나머지 강의도 곧 개강할 거고 개강 일정은 제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놨는데 요 다음 강의 아이고 2020 무조건 오르는 크 오르는 적중백제 아 요거 여러분 일단 일단 무조건 오르는 크 올려드릴게요 점수 알겠어요?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적중백제 원래 요걸 기출백제 할까 했으나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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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얘들아 모든 기출 그냥 평가한뿐만 아니야 교육청 그 다음 사관학교 여러분 교육청 사관학교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대빵 중요하고 꼭 봐야 되는 되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 많습니다 고런 문제 싹 다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진짜 진짜 액기수로 정말 좋은 백문제를 잘 선별했다 선별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해본 사람은 알거야 선생님이 문제 설명을요 정말 잘해요 알았어?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게 뭐 난 이런 설명 진짜 많이 들었거든 쌤 이게 30번 문제였어요? 이게 21번 문제였어요? 이게 29번이었어요? 와 쌤 해설 강의 들으니까 너무 쉬워요 정말로 얘들아 해설 강의 선생님 거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오는 학생들 난 정말 많이 봤거든 해설 강의 듣고 선생님 너무 감동받아서 선생님으로 왔어요 라는 학생 너무너무 많았어 선생님이 슬로건이 뭔데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정말 잘 선별된 백문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정말 정말 수능에 맞게 여러분이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잘 설명해 줄 거다 이 적중 백지 안에는 모든 킬러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한테 진짜 잘 선별된 백문제를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머리에 박혀버릴 수밖에 없게 제가 잘 설명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무조건 올려드릴 거다 요게 뭐야? 2020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 백지 강의다 알겠죠? 요거 너무 자신 있어 이 강의가 꼭 보면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그렇고 언제 빛을 발하냐면 후반부 가서 꼭 빛을 발하대 이게 들어보면 진짜 좋거든 내가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자신 있어서 근데 이제 애들이 개념을 열심히 듣고 막 이러다가 막판에 가서 특히 9월달 9월 못 펴기 위해 막 와가지고 이거 막 연락이 들으면서 막 적중 백지 막 백문제가 일단 너무 잘 선별됐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니까 사실 우리 인강 듣는 게 뭐냐? 설명을 잘 이해가 쏙쏙 돼야지 그치? 어 백문제를 잘 선별했으면 뭐냐? 설명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들으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이건 아니지 들으면 졸려 죽겠고 이건 아니잖아 그치? 백문제를 머리로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진짜 잘 해줄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백문제가 머리로 딱 바뀔 거야 이게 무지 좋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또 후반부에 가가지고 막 애들이 엄청나게 막 와서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막 듣고 그러던데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요거 백문제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게 알았어? 진짜 자신 있어 듣고 난 다음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진짜 최고 정말 잘한다 요거 꼭 여러분한테 들어줬으면 해서 그래 진짜 백문제 잘 선별했고 그 다음에 그 백문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잘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개강 일정 확인하신 다음에 개념을 여러분이 탄탄하게 잘 다진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선생님이랑 같이 잘 하나하나 따라와서 요거 적중 백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점수 오른다 알겠죠? 오른다 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 다음 다음은 이제 후반기 커리큘럼이 되겠죠 요거는 조금 압축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본다면 또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찍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얘기를 하면 일단 요거 끝나면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불꽃 찍기 파이널 강의가 있어요 뭐 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좀 민망하네요 자 이건 뭐 이건 너무 유명한 강의에요 총정리해주는 강의야 요 앞에 걸 다 총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또 꼭 들어야 된다고 계속 다 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너무 너무 잘 준비했어 알았어? 믿어줘 자 요거 불꽃 찍기 파이널 요거는 뭐 이제 여름방학 때 나올 거예요 네 이거 뭐 이거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때가 그냥 이 짱이야 알았어요? 네 이거 짱이고 다 총정리해주는 최고의 강의 그 다음 1, 2, 8 모의고사 1, 2, 8 모의고사 자 1, 2, 8 모의고사 아 정말 올해 출제진이 완벽하게 다 바뀌었어요 진짜 좋은 출제진으로 작년에 사실 1, 2, 8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라는 평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간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좋은 출제진을 잘 선별해서 지금도 계속 검수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믿으셔도 좋을 거 같아 해설도 정말 자세하게 써줄 거고 알았어? 해설도 진짜 진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좋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해설강의 엄청 꼼꼼하게 소금하게 완벽하게 다 해줄 거야 참고로 1, 2, 8 모의고사는 뭐야? 21번, 30번이 없는 모의고사야 또는 29번, 30번이 없는 모의고사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이제 요런 게 있어 킬러 문제는 말이야 틀리는 이유가 뭘까? 그래 어려워서 틀리겠지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풀 시간이 없어서 쌤 제가 모의고사 봤는데 4등급 떴어요 너 어떡하니? 근데요 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강의 안 보고 해설지도 안 보고 혼자 막 고민했는데 세상에 풀렸어요 20일 30 빼고 다 풀었어요 그럼 저 1등급이죠? 아니 4등급이야 왜? 시간은 100분 안에 풀어야지 100분 안에 못 풀었잖아 그치? 풀었어요 보다 중요한 게 뭐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었어요거든 예를 들면 십몇번 문제야 100점 만에 어떻게 풀까? 보자마자 근데 아까 말한 4등급은 어떻게 풀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아니네 막 지웠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뭐야 답이 없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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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렸다 얘들아 둘 다 풀었지만 실력 차이는 이렇게 나는 거야 그치? 이 나는 실력 차이를 메꿔줄 가성비 갑의 모의고사 128 모의고사 총 20회 나올 겁니다 20회 알았어? 어 가성비 끝내줘 20회 동안 여러분들이 어 20일 30일 뺀 나머지 문항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막 해볼 수 있는 모의고사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뭐 빨리 하는 애들은 보면 일주일 만에 다 해버리대 일주일 만에 하루에 몇 회씩 막 풀어가지고 딱 했더니 와 선생님 효과 엄청 좋았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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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어 근데 이것도 미리 얘기하면 공격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좀 잘 됐거든요 작년에도 공격을 음어막지하게 하더만 알았어? 뭐 그게 진짜 학생인지 아니면 뭐 다른 연구실인지 내가 잘 모르겄는디 어 여기저기서 많이들 그냥 가짜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몇 개 자발은 냈었는데 뭐 그래 뭐 진짜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음 아닌 경우들도 꽤 많이 봤어 어쨌건 그러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커뮤니티에 도는 글을 믿지 마시고 어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선생님을 믿어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의 진짜 추천을 믿어라 친구가 직접 하는 추천 야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아 이 얘기는 믿어도 되지만 그냥 멍땅그리고 뭐 커뮤니티 상에서 이게 좋더라 어쨌다 저쨌다 이게 이런 애 저런 애 도는 글들은 그게 얘들아 초교가 쓴건지 어? 그거 진짜 학생이 쓴건지 너네 어떻게 판단할건지 학생인 척 하는거지 요즘 얼마나 고도의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쵸? 그건 잘 판단해 자 어쨌건 얘는 믿어도 돼 따라와도 돼요 진짜 시작 그 다음 이거 끝난 다음에 원래 장애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불꽃 모의고사도 나와요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3회 나올거야 3회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서 만든 팀에서 같이 만들어줄건데 정말 믿으셔도 돼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원래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만드는 팀이야 그 팀을 데리고 온거야 그래서 만드는거거든 믿어도 돼 정말 믿어도 돼 알았지? 짱이야 어디와도 견줄 수 없다 진짜 최고다 알았죠?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3회 불꽃 모의고사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9평 이후에 진짜 진짜 이거 9평 이후에 나올건데 9평 이후에 9평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올해 수능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정말 정말 잘 만들어서 3회를 내놓겠습니다 알겠어? 사실은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 하여튼 3회 풀어보면 돼 알았어? 막판에 가서 이거 진짜 진짜 온 힘을 다 실어서 3회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테니까 이거 풀고 선생님이 또 꼼꼼하게 잘 해석해줄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될겁니다 알았죠? 정말 올해 가장 도움된 모의고사에요 라고 내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게 직접 커뮤니티 말고 커뮤니티는 가짜가 많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입으로 내 친구가 야 이거 진짜 좋더라 라고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테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준비해서 올테니까 여러분 같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돼요 무조건 성적 올라요 알았어? 여러분 내가 수업할 때 맨날 100점 맞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좋다고들 많이 하더라고 뭐 여러분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나면 그 질문이 갑자기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잠깐 들길래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하여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